기어타임즈 예 묘비명이 래스트인피스지 러스트인피스 아닙니다 좀 민망한 바디의 기타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다소 민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확실한 시그니처가 또 잘 없죠 거의 이교영 스티커만큼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내꺼야 라는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동명의 앨범 자켓의 디자인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네 지금 들고 있는게 이 해골이 전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전구가 아닌데 스톤인데? 뭔가 타임스톤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들고 있는 아가모토의 눈 같은 그런 색감에 네 그렇습니다 원유 대사 해골물 같은 그런 느낌에 여기 뭐 캡슐에 뭐 시체 같은게 있구요 네 데인저 라고 써있는거 같고 그렇습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깨우는 일본 박사 일본 박사도 있고 뭐 네 영국 박사도 있고 막걸리 좋아요 네 다들 뭔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뭐 약간 다들 느낌이 로보트 만화에 나오는 그 로보트 만드는 박사님 황달이 좀 심한데 굉장히 좀 색감을 강하게 칠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또 뭔가 특이한게 업매 귀걸이가 살벌해요 아 귀걸이가? 이 사람 이름 알았는데 아이언매디랑 헷갈리는거 아니세요? 아니 이 사람 얘도 되게 이름이 있어요? 헤비메탈에서 제일 유명한 캐릭터들 이름이 다 있는데 에디랑 얘랑 그거 모터헤드 모터헤드 그렇군요 네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저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헤드 매칭으로 이쪽에도 역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시그네처 네 시그네처 표시가 되어 있고요 뒤에? 어 뒤에도 또 여기 자기 폼 딱 잡고 있네요 자 여기 기타백에 나와있는 이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네 같은 모델이에요 아예 동일한 모델 아 똑같군요 네 똑같은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어 여기에 3.2kg라고 나와있는 무게가 이게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밴드 메가데스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로 너무너무 유명한 상남자 꽃중년 데이브 머스테인의 진성 시그니처 모델이죠 네 이게 뭐 데이브 머스테인 시리즈가 하위 모델이 2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50만원대부터 500만원대까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00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러스틴피스 메이딩 코리아 모델입니다 그것만 해도 먹고 살겠는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20개가 넘는 것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데이브 머스테인 시그니처가 바로 이 모델이죠 러스틴피스 네 이게 역시나 헤비 메탈 리프 연주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그런 리듬 기타에 최적화되어 있는 드라이브 톤이 인상적인데 이게 과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깜짝 놀랍면 프로이드 로즈 모델 이상 해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데이브 머스테인 러스틴피스 네 래스틴피스 아니구요 러스틴피스죠 네 평화의 녹 네 녹이 슬었어요 187만5천원에 평화스럽게 녹슬어라 평화스럽게 잠돌아가 아니라 평화스럽게 녹슬어라 저주죠 저주 그러네요 150만원의 할인 가격을 가지고 있구요 메이딩 코리아 116cm 전장 동일합니다 두께는 44mm 플랫 뒷둘레는 74mm 바디 마호가니의 4개를 역시 마호가니 세딘네이구요 데이브 머스테인의 D-Shape 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74mm에 지금 뒷모델 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연주감 가지고 있습니다 에본이 집안이구요 오늘 75 밑에 이게 처음인거 같아요 네 맞아요 80부터 샤시겠죠 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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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신네드는 미니그로보구요 뭐 너트너비 43mm 그리고 PPS 너트입니다 지판공기는 16인치 406mm 반지름을 가지고 있구요 프렛 24 미디엄 프렛 스케일 길이는 648mm 팬더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죠 세이모아 던컨의 라이브 와이어 픽업인데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라이브 와이어 자체가 데이브 머스테인의 시그니처 픽업입니다 투벌룸 원톤 3웨이 투골 스위치 튜너매틱 브릿지에 러스트 인피스 커스텀 그래픽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네요 네 동그롱 기타는 여기 이렇게 꼽고 이렇게 돌리는데 아 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게 이게 이렇게 벌리고 있다고 네 혼났는데 여기는 좋네요 뭐 어쩌서 오므려야 되죠 23 썼습니다 23 네 182023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모여 있는데 누가 맞출지 아니 뭐 이누씨가 2조를 갖고 가서 잰거니까 20이 맞겠죠 어 3.23 선생님 요즘 퍼펙트 지금 최근에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3개째 인데요 와 대박이네요 아기 최대한 끼는 거겠죠 축하드립니다 아 그때 우리가 저기 젤 때 그 0.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자리를 절삭했던 것 같아 아 단올림을 했군요 아 야 선생님 보통 막 호리논하고 그러면 술 사고 그러죠 아 우리는 막 떡 떨리고 막 그런다고 네 우리는 저기 호리논이 세 번이나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얻어먹죠 못 맞춘 사람이 내야 되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진짜 좀 날씨 풀리면 제가 냉면 한 그릇씩 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날씨 풀리면 우리 다 같이 을밀 때 한번 가는 걸로 네 을밀 때나 뭐 하겠죠 을지 면허게나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어 을지 면허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을지 면허게 저 워낙에 의정부 좋아해서 수역에다가 수역에다가 장충 좋아 장충동 좋아 좋아 장충동도 맛있죠 네 장충동 평양면허 아니 뭐 우레옥 가시든지 우레옥은 뭐 우리 저 거의 북한 사람이라 응 그렇군요 네 그거 맛있어요 평양냠면 그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었어 그거 그냥 우리 껌 씹듯이 먹는 거야 그냥 굴러 대뇨 냉면이 막 냉면 남은 거 개도 주고 막 그래 역시 주식이었던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여유죠 네 와요 그 나 그거 막 먹으러 막 어디로 가지 야 저 한심한 야 저 종단 나 야 왜요 냉면 먹으러 야 선생님이 북한 북한 출신이신데 아버지 뭐 할아버지 삼촌 어떻게 국민학생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식구들은 왜 냉면만 먹을까 그 정도 있구나 아니 무슨 초콜렛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 애기가 먹고 싶은 걸 줘야지 배고프다 그럼 냉면 먹으러 정말 북한 사람이네 막 질려야 너 질려 저도 신과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북한 개성분이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개성은 38 썼다 남아녀서야 만족만족이 왜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동물지 아이야 선생님 그 어머니 그 북한 말 저희 사투리 쓰시는 거 따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머니가 좀 걸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싸맞자는 얘기에요 북한 사투리 제대로 들은 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 이렇게 밥 먹었어? 맞아요 밥 먹었어? 이런 느낌이죠 먹었습니다 어 먹었어? 엔추의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엄청 멋있습니다 약간 그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어? 어 먹었어? 어? 그렇습니다 눈을 흩두고 얘기하죠 먹었어? 아 먹었어? 오늘은 왜 불이 안 나냐 했는데 이상한데서 불러요 냉면 불이 났네 냉면 불이 났네 냉면 불이 났네 네 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 들어보면 되죠 이제 네 오렌지 클린톤 잠깐 여기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플로이로르랑 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오렌지 클린톤 오? 오? 아까 딜레이랑 코라스도 썼죠 아 이게 좀 변네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두개 이게 세요 아 네 이게 미들이 좀 땡땡땡 느낌 근데 둘 다 십조모 선명하기 마찬가지네요 라이브 아임 마찰 이게 그거 픽업한거 호 오 좋아 자 버스 네 리버브 한번 어쩌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조금 다른 감성이긴 한데 여전히 좋습니다 오른쪽의 오른쪽의 제가 완전 딱 좋아하는 소리네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저거는 예쁜 소리네요 예쁜 소리네요 처음 들은 느낌이었거든요 예쁜 소리네요 예쁜 소리네요 예쁜 소리네요 마찬이 진짜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죠 야 이거 좋다 사운드 진짜 시원시원하네요 근데 진짜 이걸 자웅을 못 겨루겠네 네 대단합니다 아까는 뭔가 포장을 예쁘게 덮어놓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다 벗겨놓은 느낌 그러니까 포장이 예쁜 게 좋아요 근육질이 좋아요 뭔가 약간 조금 그런 데서 취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저건 약간 수트 얘는 약간 근육질 예쁜 아저씨 그렇습니다 두 개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저게 꽃중년이고 이게 상남자구나 아 그러네요 둘 다 데이브 머스탠인의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저게 꽃중년 이게 상남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조금 됐을 때 이건 이제 태권도 하는 그런 느낌 왓더 예 WTF 어떤 건 들으실 건가요 이거는 딱 이거에 어울리는 토네이도 토네이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저거 ped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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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하겠습니다